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거 무슨 광경인가 갑자기 내가 여자 둘과 아니지 가족이죠 가족 정말 요즘 너무 바쁘게 활동하느라고 밖에서는 또 운동과 그리고 여러 사업 쪽으로 안하는 일이 없잖아요 다방면으로 활동하는데 이렇게 많은 저희 베스트죠 제 가족의 베스트 넘버 1 입니다 우리 장모님과 그리고 우리 와이프와 함께 황철순의 집안 생활 그쵸 바깥에서는 인정 받지만 아 집안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 중간 평가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분은 예정에 없었던 거에요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이제 펜션에 이제 놀러 왔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유튜브 피디를 들이닥치게 해서 극작스럽게 극조하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식을 일단은 뭐 차려 놨을까 먹으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음.. 어우 음식이 너무 푸짐한데 소고기네요 소 등심과 그리고 어 뭐야 이거 살치살이야? 마블링이 또 예술인데 어 꽃등심 눈꽃등심 어 그럼 저거는 나치만이 근데 저건 뭔가요 아 또 회식이나 가족 식사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철순포차 세트입니다 아 아 이런 자리에 이런 음식이 빠질 수가 없지 대창? 양념 대창 드실 줄 아시네요 여러분들 아시죠? 집사람이 둘째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6개월인가요? 네 네 지금 임신 6개월째고 둘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정말 둘이서 정말 매일 오붓하게 일 끝나고 이제 소주 한잔 하는 그런 그런 좀 가족만의 재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둘째가 빨리 생겼나? 천천히 나와라 너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둘째가 없고 이제 둘째 준비는 해야 됩니다 네? 좋아할 수가 없지 왜냐면은 거리감이 있었잖아 이질감도 생겼고 이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보다 약간 존경의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내 분야에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가 아니라 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다 난 절대 이 바닥 사람이랑 절대 연애도 난 안 했거든요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데요?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나는 이제 남자들 평가를 할 때 삼성순이라는 사람이 내 사회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으로 가실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대단하게 열심히 한다 밥 먹으러서도 굉장히 존경한다 왜냐면 우리 연애 집에 갔을 때 항상 운동하러 나가고 밤에도 와서 밥 먹고 운동하고 내가 봐서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편편하고 아니면 잠깐 술잔하고 반찬 뭐 거의 없이 그거를 들참아서 먹는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하기가 되게 나는 힘들다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무 들참고 안 해 그래서 어떤 때문에 우리 딸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왜냐하면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옆에서 대회 나갈 때 보면 굉장히 음식 때문에 예민하고 그래서 내가 내가 집에 들어오지를 말해야 되겠다 막 그걸 보고 요약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은 헬창 분들 헬창이라고 있어요 운동매니아 분들 운동매니아 분들 이제 미래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헬창이라고 하면 1등 신랑감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된장찌개를 바래 김치찌개를 바래 국을 바래 다섯 가지 반찬을 바래 다섯 가지 반찬을 바래 지금 너무 압도적인 지지율이 들어와서 그런데 장모님부터 황철순의 단점은 뭐다 지금부터 단점을 얘기를 해보세요 솔직하게 첫 번째 근육이 많잖아 네 근육이 많으니까 님은 오래 못 안아줘 깜이 비오듯이 다 인정 그거는 셋이서 나가면 이제 봐요 여기 근육 많지 여기 임신했지 누가 알겠어 내가 안아야지 엄마가 안아야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실 저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조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잡음이 더 생기는 거 같아 작은 일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만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이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단점이요 뭐냐면 엄마 술 그만 먹어 이제 난 가끔 신기해 로봇인가 싶은 게 분명 운동을 하고 방금 들어왔어 밥 먹고 조금 쉬었어 그래서 또 나간대요 진짜 그냥 내가 와서 저건 다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새벽에도 나가고 가지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 돈 버는 거는 질 수는 있지만 노력은 절대 안 질 자신이 있거든요 자다가도 이제 눈 떠서 운동하고 요즘에는 잠깐 집에 와서 쉬어야지 해서 운동 끝나고 들어와서 한 두 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새벽 두 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 가면 운동 딱 끝나면 해가 떠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흐트러지거나 잘못되면 내 가족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앞으로 꽃길만 걷자 이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무 탈 없을 때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거나 누군가가 다쳤을 때 그거 하나 해결한다고 온 집안이 잠 못 자고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 해결했을 때 어때요 아 이제야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결탈 없을 때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 장모님이 사기를 당했대 아니면 와이프가 사고가 났어 아니면 아들이 다쳤어 병이 생겼어 병이 났어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딱 해결이 됐을 때 아 이제야 한신음 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믿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거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 하다못해 자주 못 뵀던 부모님이라도 한 번쯤 찾아뵈면서 어렵지 않잖아요 소주 한 병에 철순포차 하나 들고 곱창 하나 들고 가면요 그냥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싫은 소리 할 사람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건강하실 때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것도 인생의 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카메라를 끄고 가족끼리 좀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 하죠 이제?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 아니에요 오빠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또 대회 앞뒤 오시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철 씨 파이팅하게 다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